이 영상은 프로 바스킷볼 트레이너 DJ 세크맨이 NBA 선수 3점슛 훈련을 시키는 모습이다. 5구역에서 진행되고 1구역당 1분 동안 넣는 개수를 카운트하면 된다. 만약 5구역에서 성공시킨 3점슛 개수가 100개 이상이라면 엘리트 슈터한다. 먼저 호주 조던이라 불리고 현재 브로클린 넷츠 소속인 패티 밀스의 코너 3점 보시겠다. 졸라 잘해 3점 기계냐? NBA 연습은 볼 때마다 놀랍다. 마 이게 호주 조던 클라스다. 이번엔 일본인 NBA 선수 브로클린 넷츠 소속 와타나베 1타의 코너 3점. 선수 브로클린 넷츠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